8대0으로 이긴거야 8대0이 그래도 밸런스가 안맞잖아 그래서 내가 수비가 떠? 근데 방장 갑자기 저 사람이 아니었는데 방장 봤더니 나 강타시키는거야 그래서 그냥 아니 기말로 왜 강타하냐고 했더니 어 기계 나왔다 기계 이 사람들 기계 있는거 몰라 내 앞에 지윤 하나있거든 어 뭐야? 아 죽겠다 아 피없다 아 아 까비까비 저 사람 딱 꽁키게 뭘 뽀아탔는데 그랬지 내가 칠거 같은데 이거 옥방 뒤치기 오지 지윤아 어 가자 가자 나 이리 갔다와 갔다와 니 맘대로 해 말해줘 유지 어어 전방이다 이거 전방이다 왼쪽 전방은 전방 오른쪽 전방도 둘 다 빙고 왔어요 오케이 하나 컷 오른쪽이야 지윤아 오른쪽만 쩌면 돼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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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옥도 빼고 맞고 어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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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방 한번 깔짝이 할꺼야 오른쪽 아 어 빼고 왔어 오케이 B하나 아 기계가 없는데 아 나도 뺄게 그냥 빼자 이거 그럼 빼자 이거 어차피 이거 옥방 개들보다 어 중계자 중 왔다 중계단 개산발 나 알줌 자 전진 총 있다 오 오른쪽 원샷 나 원샷 나 원샷 나 원샷 나 양념 뒤로 양념 어 내 뭐야 아 씨 내려놨다 둘인데 예 방해 안단 소리났어 아 겹개다 아 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정전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방이 간다 개호방 준비할게 킥 간다 응 확인 개피 발 또 왔어 멜리오다스 응 여기 자폭민 한개다 한개다 진짜 자폭했어 주걱소리인데? 아니야? 아 방해빈 지효이 밥먹었나 했어요? 형 니씨 누구야?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지금 어 중전진 전진 전진 삥 나 삥 자폭백인데 진짜 이 사람 그냥 폭망가고 어 원래 그룹게 해 원래 저도 안 그룹게 해 어 오빠 뒤치기 왔다 뒤치기 아이C 아아 나 야 충격 이 아무도 안 보여줘 이 사람들 뒤치기 계속 오네 꾸준히 잘 잡아야겠다 오빠가 지금 계속 오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좀 깠어 지윤아 나이스 없어 죽었고 죽었고 아 나이스 난 죽었는데 아 아 아 아 와 기우가 오고 있네 야 오빠는 계속 가자 이거 오네 잡자 그냥 이거 나 이거 삥펼.. 아 잡는 건데 그냥 내가 아류 너무 많이 썼어 그 내려온 사람한테 멜리오드스 반 됐죠 나 삐먹었어요 컷 오른쪽 오른쪽 쟤는 오른쪽 나 뺄게 여기서 한번 뺄게 누가 나 있대 죽 먹으러 갈게 나 죽 먹었는데 난 죽을거 너 죽을거 내가 죽을거 아군이 승리하셨음 뭐 내 옆에 아군이 승리하셨음 아 이게 왜 이렇게 먹지? 그래 여기 있는데 없을 리가 없지 오빠 소리 주윤아 잡았다 잡았다 와 뭐야 어떻게 왔어 어 뒤치기 근데 진짜 어떻게 왔지? 그런가 보니 뒤치기 왔나보네 타이밍 좋았네 저사람 야 쟤가 넛 간다 뭐야 이거 실화야 이거? 아 나 지금 빨리 내려오면 될 것 같아 나 못가 지훈아 지금 뭐야 이거 또 이거 천천히 지금 천천히 아 이거 아 씨 응 한 탈퇴 쪽도로 하나 더 깠어요 오케이 아니 옥 3명 갔는데 옥 뚫리는거 뭐했냐 두명 두명 왔더만 심지어 그 초반 러쉬만 조심하세요 님들 그 초반 작업 거 옥은 초반 작업하면 절대 못아 옥은 진짜 초반에 응 확인 쟤가 너가 올베 쪽에서 좀 봐줘 어 한발 쏘고 올베 쪽에서 뛰어 안했지 어 아 안되겠다 내가 죽음 볼게 어 보고 있어봐 아 중계단 지훈아 중계단 방이 왔다 방이 들어왔다 이거 이거 방가 나 방 갈게 이거 어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망했다 이거 아 이거 안돼 안돼 오케이 멜로 오다스님은 어시야 멜로 오다스 이거 방에다 올라올수도 있겠다 응 오케이 어시 오케이 내 어시 카너 컷 조금만 조금만 태기 오케이 이제 갈게 이제 갈게 오케이 확인 응 아 와 너무 많다 뒤에 저희 아 이거 어딜 봐야되냐 이거 씨 응 내가 방보고 너가 그냥 베이스 봐라 어 어 그게 나을 것 같애 어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응 응 내가 초반 작업만 하고 방으로 가줄게 삐가 나 나 방 갈게 그렇게 방이 전박하니까 죽죠 천천히 뒤에서 있어야지 방 들었다 방 아 아니 나 이 삥을 왜 먹냐 방에 가웃이야 기계하나? 기계야 기계 아 이 사람 그 방이 자폭면 저 사람 그 그렇게 한다 그 지훈아 그 성하니 삥 알지 뭔지 알지 방이 비해서 이렇게 딱 두개 까고 어 그거 하고 오네 그 사람들이 이제 등 돌릴때 이제 딱 와가지고 그렇게 하네 성하니 작업하네 그래서 우리 편이 방 뚫렸구나 나이스 나이스 이거 그냥 잡아 그냥 가슴 하나는 형 저게 유민이 안녕하세요 어 어 아 오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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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기야 중도 하나 있다 주 하나 컷 이거 다 오기야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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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베야 울베 잡아야 돼 나와봐 아이고 아 나 미스 해놨다 샷반 샷밤 미스 해놨네 샷criptions 샷 bluff 느낌이 방이야 방이야 방 방이야 방 게이들 어씨 엄청 많이 떴다 어 나 이거 엄청 잘 먹었는데 뭐야 받아왔는데 이거 방에 온거 진거 진거 실화임 이거 방 몇명 잡았는데 어 조형님 안녕하세요 아 사랑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사랑님 부지님이랑 할게요 이제 사랑님 포장 바꿨으니까 나 이거 못갈게 진거 원래 방 한번 옥 한번 방금 옥 한번 방금 옥 한번 이거 옥이야 이거 나 옥까지 작업한다 이거 느낌 왔다 지금 느낌 왔어 야 진호야 방 같은데 이거 일단 중에 한 동네가 있어요 방이 좋아한거던데 느낌 쎄한데 방은 같은데 중 작업 안다 중 작업 안다 중 소리 많다 계산 소리 많다 패스카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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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확인! 아 뭐야! 아오! 아 나 이 툭 뭐냐? 아.. 강잡았는데 나이스! 지훈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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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건디! 건디 건디! 나이스! 와 이 사람들 웃었었어 방금 중옥 올리고 오빵 이렇게 웃었었어 지렸다 웃었으네? 지린다 저 쇼핑 인맥인가? ㅋㅋ ㅋㅋ ㅋㅋ